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퍼질 이 거리를 들이 걸어요 하얗게 눈부신 봄을 보고 계시나요? 바람에 흔들리는 건 꽃잎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두근거리는 봄이 환한 꽃으로 찾아온 그곳 꽃길을 따라 오늘은 섬진강으로 가볼까 합니다 꽃이 피면 섬진강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반가운 봄쏠림들이 찾아옵니다 강의 생명들이 꽃처럼 피어나는 시간 섬진강의 가장 빛나는 시절이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들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퍼질 이 거리며 지리산을 출발해 500리를 달려온 섬진강이 남해를 앞에 두고 더 넓고 깊어집니다 그 강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자리잡은 광양과 하동은 요즘 온통 꽃천지입니다 봄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참 좋은 선물이죠 내 나이 정도 된 고목나무에도 새싹을 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봄이었습니다 지천에서 꽃들이 발길을 잡지만 정작 섬진강 사람들은 꽃 구경할 틈이 없습니다 예 어머니 가시죠 예 강의 잠깐만 어머니가 바람이 이렇게 뚫고 내려오세요 제가 먼저 거리게 들고 갈게요 큼직한 통을 하나씩 챙겨들고 동네 안악내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재찹 잡는 도구인 거랭이도 올해 처음 꺼내들었습니다 꽃향기에 강이 깨어나는 시간 꽃향기에 강이 깨어나는 시간 때를 놓칠 사람 마음이 바쁩니다 하지만 아직 강물은 차가운 기운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평생 재첩을 잡으며 사셨던 어머니는 여둔이 넘으면서 물에는 들어가지 못하신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강에 들어갈 때면 이렇게 늘 배웅을 나오신다는군요 제 첩은 섬진강 하구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서식하는 민물조개입니다 강에서 나는 조개라 해서 갱조개라고도 불리는데요 물이 깨끗하고 바닥에 모래가 많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모래 속 1m 아래까지 내려가면 겨울 잠을 자던 재첩들이 4월 무렵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재첩잡이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거랭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모래바닥을 긁어서 캐는데요 예전에는 한강이나 낙동강에서도 많이 잡혔지만 요즘은 섬진강이 아니면 재첩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거랭이로 긁어낸 다음 키질하듯 재첩과 돌을 분리해냅니다 재첩은 크기가 엄지손톱만한 정도로 작습니다 갯벌이 많은 곳에서 자란 것은 검은 빛을 띄고 모래가 많은 곳에서 자란 것은 노란 빛깔을 띈다는군요 이 마을에서는 15가구 중 11가구가 함께 공동으로 재첩을 잡고 판매하신다는데요 마을 일을 도맡아하고 있는 수경씨와 은하씨는 마음이 잘 맞는 친구사입니다 동네에서는 제일 젊어요 막내 심부름꾼들 한 번 돼요 맨날 야당받고 여기는 그러면 시집오면 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와 살면 해야죠 해야 돼요 아니 본인들이 또 욕심을 내요 돈이 되니까 누가 시집 안 올라 친구라도 일할 때만큼은 양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몸집이 작은 탓에 수경씨가 늘 손해를 봅니다 물이 깊어지면 깊은 물에 못 가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조금 깊은 물에 먼저 들어가서 다 잡아갖고 나가신 다음에 물 빠지면 제가 들어가서 뒤에 것만 잡으니까 재첩이 없죠 무거운 거랭이를 물속에서 서너시간씩 끌고 당기는 것만도 힘들지만 가끔은 물살에 휩쓸리는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가 강가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할머니 며느리 그때 빠져 죽을 뻔했지 내 뒤에 안 따라가시면 내 땜에 사라 그 얼마나 물살이 생긴지 물살이 생겨갖고 통증하고 물살이 생겨 배가 돌아오면 찬물에 얼얼해진 몸을 녹일 새도 없이 마무리 선별작업까지 마쳐야 일이 끝납니다 힘은 들어도 강이 유일한 삶의 미천인 사람들에게 재첩은 고마운 선물입니다 재첩은 잡은 즉시 물에 담가 해감을 시킵니다 재첩은 잡은 즉시 물에 담가 해감을 시킵니다 재첩은 잡을 수 있지만 산란기를 앞두고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4월과 5월이 가장 맛이 좋다는군요 재첩으로는 국을 끓여 먹는 게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잡는 건 며느리에게 넘겨줬지만 재첩국만큼은 어머니의 몫입니다 재첩국 끓일 때는 이렇게 주걱으로 계속 져주어야 껍데기와 살이 분리되어 살만 위로 떠오른답니다 재첩을 끓이고 계신 모양이네 안녕하십니까 김수경 씨 댁이죠?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신가요? 네 그래 어휴 이거 지금 재첩 걷어가지고 이렇게 끓이신다는 얘기도 듣고 네 네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아직 강물이 찬데 네 이게 거의 첫 주화가 아니에요? 네 처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잡아봤는데 네 처음에 잡고 지금 이 시기가 맛이 있는 또 시기고 아 지금 키로수로 몇 킬로나 잡았어요? 한 가마니 한 가마니 한 가마니? 네 많이 잡았죠? 30킬로가 한 가마니 네 잘 나지 않아서 전부 중국에 들어와 있다 이런 선입견을 가져왔거든요 아니에요 섬진강 재첩은 중국산보다 알메이는 적지만 오래 삶아도 흐물흐물 해지지 않는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식 여섯을 키우셨다는 수경씨의 시어머니도 작지만 단단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어딜 가시나 했더니 부추를 겨러나오셨네요 비축국에 고명으로 얹으면 또 한껏 맛이 나요 행도 나고 행도 나고 맛있어 부추에는 비타민 A의 모체인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재첩에 부족한 게 바로 비타민 A라는군요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니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셈이죠 하지만 섬진강 사람들에게 재첩국은 영양보다 추억이 먼저입니다 새벽이 먼 어머니는 재첩국통을 머리에 이고 집을 나서곤 했습니다 목이 쉬도록 외치던 그 소리가 아직 생생합니다 갱조개 사이소 재첩국 사이소 안잡음은 손해입니다 아침을 깨우던 소리는 사라졌지만 온종일 골목길을 누비던 섬진강 아낙네들의 삶의 무게가 재첩국 한 그릇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시절 재첩만 있으면 밥 걱정이 없었습니다 속살이 뽀얗게 삶아진 알메이는 찬물에 바로 씻어두면 더 쫄깃해진다는데요 국수 삶을 때 찬물에 씻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재첩 삶은 국물로 국도 끓이지만 밀가루 반죽에 넣어 전을 부치기도 합니다 묽게 반죽을 한 다음 부추나 실파와 재첩 살을 섞어 붙이면 고소하고 담백한 재첩 정이 됩니다 재첩이 잡히기 시작할 때면 늘 쌀떡이 비는 보릿고개였습니다 밥 대신 먹기 위해 만들어 먹던 음식이 재첩 풀떼기죽입니다 옛날에는 양식 쌀이 보리도 얹고 쌀도 얹고 온 게 요리가 좀 느리 먹으려고 늘게 먹으려고? 양식 음식이 늘게 먹으려고 그랬어요 국식을 가루로 내어 재첩국에 넣고 끓이면 온 가족의 든든한 한 끼가 되어주었습니다 섬진강이 준 봄 선물이었던 셈이죠 아이고 이제 재첩국이 옵니다 어머니가 이때가 재첩국 사이소 이랬는데 난 이 국이 왜 안 오나 네 고맙습니다 섬진강에 왔으니 재첩국 맛부터 봐야겠어요 국물 좀 먹어봐야죠 음 역시 참 묘한 맛이 있습니다 재첩에는 간 해독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해장국으로 그만이라지요 따라주고 뭐 딸고 이러면서 그러면 속이 헛덩한데 식당에 가서 재첩국 먹던 생각이 그렇게 나네요 네 숙무님 남편이요 하도 안 빠지고 술을 잤었어요 술을 드셨어요 근데 그만큼 드실 수 있는 힘이 이 재첩국이었어요 네 재첩이 나오면 그제야 섬진강 사람들은 긴 겨울을 끝내고 봄이 왔음을 압니다 그런데 왜 섬진강에서만 유독 재첩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네 여기서 보면 저 상류구니까 지리산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면요 이게 지금 내려가는 물입니다 근데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부딪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을 기수역이라고 부릅니다 바다로 흘러가는 강 하구에는 반드시 기수역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강 하구에는 바닷물이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뚝을 세웠습니다 유일하게 하구뚝이 없는 곳이 섬진강인데요 기수역으로 제 역할을 하는 곳이 섬진강뿐인 셈이죠 또 일부 바다에 사는 종들이 강 기수지역에 와서 산란을 한다든지 일부 초기 생활사를 유지하고 강에 있는 것 중에도 거기에서 알 낳고 올라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바닷물이나 민물에서 모이기 때문에 유기물이나 또는 다른 생물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모인다는 얘기는 먹이가 풍조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염분 농도에 대한 내성만 싸우면 아주 황금 같은 자기 먹기 좋은 장소가 됩니다 특히 수역이라는 영양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때 잡은 놈들이 상당히 이 맛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 다양한 생명들을 품어냅니다 여기서 잡히는 게 지금 강 보러고 강 보러고 철받이 차는 1세기 수고하십니다 올라가 되겠어요? 아니요, 여기가 났어요. 해라고 차선하고 손이 차시네요 지금 철 맞아서 물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물이 찬데 바랍니다 바랍니다 3월과 4월이 제철이라 요즘 강굴 잡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강굴은 다이버와 선장이 함께 2인 1조가 되어 작업을 하는데요. 공기통에 연결된 호수를 입에 물고 다이버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선장은 배 위에서 안전을 책임집니다. 20년간 호흡을 맞춰온 토라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지만 강 속으로 들어갈 때면 늘 설레인답니다. 선진강의 소흡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7,8미터쯤 내려가자 눈꽃처럼 하얗게 바위에 피어있는 녀석들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강굴입니다. 벚꽃이 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벚굴이라고 부른다죠. 강굴은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만 발견되는 희귀종으로 우리나라에선 선진강 기수역에서만 볼 수 있다는데요. 선진강 깊은 물속에서도 이렇게 귀한 꽃들이 피어있네요. 얼핏 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크기도 손바닥 크기만 한 것이 이름은 굴이지 보통 바닷굴과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이렇게 한 시간가량 다이버가 손으로 캐는 강굴은 망태기에 담아 위로 올려보냅니다. 망태기에 가득 담긴 것이 한 시간 만에 잡은 것 치고는 수확이 제법 좋은 것 같네요. 배 위로 올라오면 강굴에 붙은 따개비와 돌멩이를 제거하고 크기별로 나눕니다. 여러 개가 붙어있는 녀석들은 하나씩 떼어내기도 하는데요. 크기가 보통 굴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야말로 선진강의 슈퍼스타란 말이 실감납니다. 대표적인 바닷굴인 참굴과는 종류가 다르다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네, 이제 강굴 맛을 좀 봐야겠네요. 강굴은 크기도 하지만 껍데기가 두꺼워 여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천장님은 이걸 얼굴에 바르신 적 있어요? 아이고, 탐스럽게들 앉아있네. 약간 짱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쭉 훑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물질은 좀 빠지고 짱기도 좀 빠지고 그러니까 훑어서 이렇게 이걸 어떻게 이만한 걸 훑어서 다 먹어요? 제가 심한 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자, 그것도. 난 그 기술이 없어 못 먹어. 큼직한 강굴이 매끈하게 들어와 척하고 안기면 짭조롬하면서 달짝지근한 향이 입안 가득 채워집니다. 자체한 향이 아주 좋단 말이죠. 맥불 향 자체가. 이게 바닷굴에 없는 향이에요, 이게. 아, 맛있게 먹었어요. 어느 사이에 쓱 넘어가네. 강굴철이면 선장의 아내는 쿠를 까느라 바쁩니다. 알매히 몇 개만 챙겨도 한 끼가 거뜬히 해결된다는데요. 물 쪽에서 어렵게 따온 귀한 것이니 국물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김치찌개 할 때 넣으면 좋대요. 약이에요, 약. 바닷굴과 달리 비릿한 맛이 없어 국물을 받아 찌개용 육수로 써도 좋습니다. 김치찌개가 훨씬 더 맛있어요, 돼지고기보다. 돼지고기보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묵은지에 강굴을 넣어 끓이면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술안주로 그만이라는군요. 얇게 포를 떠서 전도 붙입니다. 튀김을 하거나 죽을 끓여도 별미라는데요.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 같은 영양분도 풍부해 섬진강 사람들에겐 이만한 보물이 없습니다. 아, 국국이시구나. 그냥 여기다 얹어놓으면 그냥 익는구만요. 이게 얼마나 익혀야 돼요? 한 5분 정도. 5분? 네. 그렇게 빨리요? 강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구워먹는 거라죠. 화로 위에 올려놓고 5분 정도 지나면 가장자리가 벌어지면서 속살이 익습니다. 뽀얗게 우러난 국물.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또 진국이라는군요. 간이 딱 맞고 맛있네요. 바닷꿀에 익숙한 사람에겐 조금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담백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더군요. 바닷물을 구워먹는 것 같은 맛. 바닷물을 구워먹는 것 같은 맛. 바닷물을 구워먹는 것 같은 맛. 바닷물. 안 짜죠? 아이고, 이리 오세요. 아, 오셨어요? 아, 이리 오는 거야. 이렇게 김치 같은 거 이렇게 딱 하나씩 올려서 먹으면 덜 느끼해요. 짧은 봄안철. 삼진강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진미입니다. 흥분이 형성될 때 육지에도 그렇게 벚꽃이 흐트러지게 많이 핀다. 그렇죠. 그게 벚꽃이 흐트러지게 피어있을 때 내가 아무리 육지에 멋있는 꽃이 있다고 해도 저는 물속에 있는 벚꽃 흐트러진 것 같이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은 최고 아름다운 거죠. 그게 더 아름답다는 얘기죠. 육지에 있는 벚꽃보담도. 그렇죠. 그러면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건데. 하지만 요즘 강굴에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어부들의 속이 말이 아닙니다. 강으로 유입되는 바닷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기수역의 생태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씩 달라지는 생명들을 품어안고 삼진강은 계속 흘러가겠지요. 강줄기를 따라 꽃들이 길을 열면 봄이 절정에 달합니다. 꽃이 사람들을 삼진강으로 부릅니다. 눈꽃처럼 천지를 하얗게 뒤덮은 이곳은 매화로 유명한 마을인데요. 봄이면 꽃 보러 왔다. 사랑 구경만 하고 갈 만큼 상춘객들이 많이 북적입니다. 마음이 설레죠. 진짜 눈을 뿌려놓은 것 같아. 눈을 뿌려놓은 것처럼. 너무 좋아. 행복해. 응. 매화가 지천인데 정작 매화농장 주인인 홍상리 씨는 바른 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지금 올라오는 거 지금 꽃 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밟아 댕길 때도 저거 전부 제비꽃이거든. 밟아 다닐 때도 그런 거 안 밟도록. 이렇게 이렇게 다닐 거예요. 샐러드 같은 거 할찌개 이런 거 이러면 좋아. 봄이면 야생화와 산나무를 찾아 매일 산에 오른답니다. 반찬 뭐 먹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얼른 산에 놓으면 돼. 맵고 작고 시고 떨고 이런 걸 다섯 가지 이런 걸 뜯으면 내일은 또 저런 거 뜯고 이래가지고 자꾸 날마다 이렇게 해보면 그 뭐 보약이 무슨 필요였나. 매화꽃을 키우는 사람이니 꽃처럼 곱게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크고 투박한 손이 살아온 내력을 말해줍니다. 나도 이게 젊었을 땐, 클 때는 일 안 했거든예. 근데 딴 사람은 저리 홈에 가서 하지요. 근데 나는 손이 바로 가요 손이. 그러니까 딴 사람이 홈이 갈 동안에 나는 벌써 이게 손이 몇 번 가니까. 아무리 수시로가 쉽고도 지금 지문이고 뭐고 그냥 그렇거든예. 맨 처음 산에 매실나무를 심은 건 시아버지였답니다 그때가 천구백삼십 년대였다는데요 시아버지의 뒤를 이어 손이 호미가 되도록 농장을 일구는 동안 머리엔. 매화 같은 백발이 내려앉았습니다. 좀 잘해요 내 혼자도 내 혼자 하는 말에 머리가 서리꽃이 피든 얼굴이 주름이 찌든 나는 열아홉 살 바람 난 가수나 같이 살란다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살란다. 부산에서 자란 도시 처녀가 삼진강 오지 마을로 시집 온 게 스물 셋. 병치레가 찾았던 남편은 빚만 남긴 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빚째한테 짓도 끼면서 남편 수발하면서 사는 게 참 인생의 파도도 너무 세게 친다.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을 엄청 많이 했는데 눈만 뜨면 울었어요. 그리고 저 강물이 내 눈물이 못해서 이렇게 맑고 아름답게 흐르는가. 혹독한 세월을 견디는 동안 두 번의 수술과 관절염 등 크고 작은 병으로 고생을 했지만 여전히 일을 손에 놓지 않을 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건 모두 강과 산이 주는 귀한 먹을거리들 덕분이었습니다. 재첩과 홍합을 갈아넣고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맛도 있지만 음식이 약이라고 믿는 그녀만의 비법이 담긴 음식입니다. 봄이면 생나물과 야생화가 매일 밥상에 오릅니다. 오늘은 재첩과 함께 넣고 초무침을 만듭니다. 이게 산나물이거든요. 쫄깃한 재첩살과 쌉싸름한 산나물이 어우러져 입맛을 돋게 하는 별미가 됩니다. 산나물과 간장과 매실로 소스를 만들어 샐러드처럼 무쳐 먹습니다. 쓴맛이 강한 산나물도 그대로 무쳐 먹어야 건강 비결이라고 하시네요. 우리 거의 다가 이거 데쳐가지고 나물로 해 먹는데요. 영양은 생각같이 좋은 거 없대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오면 감이 뜯어다가 된장은 그냥 꾹 찍어. 주로 많이 먹어요. 나 맛있다. 쓴맛을 견뎌야 단맛이 느껴진다는 걸 딸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꽃을 보면 여전히 설레는 70살 어머니의 마음은 미처 알 수가 없을 겁니다. 20년이 넘도록 버리지 못한 삼배바지에 오늘도 술을 놓습니다. 돌아보면 힘든 일이 많았지만 지나온 날들의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속절없이 가버린 시간들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단 한 번 여자로 한 번 살아봤습니다. 그게 여자가 어떤 게인 줄 잘 몰랐어요. 계절이 가고 오는 이치를 사람이 거스를 수 없습니다. 강이 바다와 만나 새로운 생명을 품 듯 낯선 세계와 부딪히며 상처를 견디는 게 그게 인생이겠죠.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순리라지만 때로 그 강을 거슬러 오르는 생명들도 있습니다. 봄이면 황어가 알을 낳기 위해 섬진강으로 돌아옵니다. 강과 바다를 오가며 사는 참개도 다시 강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동은 참개들이 500리길을 시작하는 첫 관문입니다. 윤상수 씨는 봄이면 비린내 나는 생선을 통발 안에 넣어 강에 던져둡니다. 참개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새 참개가 걸려든 모양입니다. 섬진강 참개는 봄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알이 꽉 찬 암놈이 걸려들기도 합니다. 손에 털장갑을 낀 것 같은 이 녀석이 수놈인데요. 배 모양을 보고 구별하기도 합니다. 뚱놈은 좁히다고 앞놈은 둥글고 그렇습니다. 참개에 메이기까지 오늘은 운이 좋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며 고향을 떠났던 윤상수 씨는 홀로 된 어머니를 위해 아내와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렸을 땐 작은 개울에서도 잡힐 만큼 참개가 흔했다는데 요즘은 보기가 힘들어졌다는군요. 참개는 이물질을 토해내기 위해서 참기름을 이렇게 뿌려놓거든요. 그러면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있다가 입에서 이물질을 싹 토해내면 그래갖고 씻어가지고 이제 참기름을 넣어 해감시킵니다. 깨는 건 하동지역에 전해오는 옛날 방식이랍니다. 10여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참개가리장입니다. 껍질까지 잘 빻은 다음 채걸로 육수를 만듭니다. 여기에 된장을 풀고 들깨가루를 넉넉하게 넣어 걸쭉하게 끓이면 구수한 맛의 참개가리장국이 됩니다. 봄에 잡은 암게는 알이 꽉 차있어 특별한 밑반찬을 만들어두기도 합니다. 간장게장은 생으로 담지만 된장박이는 쪄서 익혀서 사용합니다. 주로 숙에는 간장게장을 담고 노랗게 알이 찬 암게는 된장에 넣어두었다 먹곤 하셨답니다. 옛날에 재래식 된장에다가 넣어 놓고 그러면 상하질 않으니까 여름 내 다리 하나 갖고 밥 한 그릇 먹고 그랬답니다. 다리 한 다리 갖고 고기가 같이 잡히는 날엔 매운탕을 끓입니다. 고기가 같이 잡히는 날엔 매운탕을 끓입니다. 참개가 주인공이지만 국물 맛을 내는 데는 미이기도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낸답니다. 보들보들하면서도 쫄깃한 며기쌀에 진한 참기의 향이 어우러져 얼큰하게 끓습니다 방금 캐온 싱싱한 미나리를 듬뿍 넣어 향을 더하면 웬만한 보양식이 부럽지 않습니다 어머니 손맛을 꼼꼼하게 기억해둔 덕분에 얼마전 토속음식 경연대회에 나가 상도 받으셨다죠 솜씨 한번 보자며 이웃아주무늬도 함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린 시절 참기에 잡던 그 시절 강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강이 준 선물은 삼진강 사람들의 밥상을 풍요롭게 하는군요 배가 고픈데 점심때가 다 됐는데 왜 이리 안오나 하고있습니다 저 내려다보고 있으면 온갖을 딱 맞춰놓고 꼬랑이 개 잡고 집이라 그래갖고 개 한 마리 아니면 어쩌다 개가 눈이 멀었는가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잡히면 풀립하려갖고 똘뜨봉치갖고 그래 어쩌다 그래갖고 와 그러면 그거 한 마리라도 요 꼬랑이 토종개가 되는게 호박 한 대 요꼬 냄비 하 냄비 해놓으면 그게 행이 좋아서 맛있어 많이 짜준다니 욕봤어 개 잡니라고 욕봤으니까 여태그로 잘 먹습니다 봄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금방 사라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알게 되죠 섬진강에서 조금 떨어진 하동의 한 산촌망을 이한산 할머니에겐 후회되는 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전 처음 신어보는 운동화처럼 올해 봄은 조금 다릅니다 가방도 운동화도 모두 막내딸이 사준 초등학교 입학설물입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지 이제 한 달째 시간 맞춰 타야 하는 통학버스 때문에 새벽잠을 설치지만 요즘 하루하루가 산맛이 나신답니다 이한산 할머니 말고도 새로 입학한 할머니들이 여섯 분이나 더 계신다는군요 전교생이 4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초등학교에 올해 유일한 신입생들이 바로 이 7명의 할머니들입니다 할머니들의 의지가 워낙 강해 학교 축도 어렵게 입학을 활약하셨다는데요 제 이름 석자도 읽고 쓰지 못한 채 살아온 할머니들에게 학교는 죽기 전에 풀어야 할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일만 하면 지집가서 잘 살기라고 죽고 살고 일만 넘기라 그랬는데 시방 시장으로 가도 참 진짜 이 차가 가는데 어디로 가요? 물으면 개차 주는 사람은 개차 주는데 주차로 보라고 또 걷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참 그 일을 모르니까 참 봉사라 봉사 말하자면 봉사라 그래서 한이 맺혀서 시방이나 떠나 내 이름이나 알라고 왔어요 나는 오래 살 일이 좋은 세상에 살 때는 이런 날도 있는가 싶고 책을 받아놓고 너무 눈물이 난다 어머니 소원 이제 푸셨네요 소원 풀었습니다 소원 풀었고 뒤늦게 시작한 공부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글자를 배우면 편지 한 통 써달라던 막내딸의 부탁은 꼭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할아버지 끼니부터 챙기느라 마음이 바쁩니다 재첩을 손질해 놓고는 표고버섯을 따라가셨네요 이 표고를 넣고 재첩국을 끓이신답니다 예전에는 이 마을에 재첩국 파는 분들이 많이 오셨다는데 그때 재첩국을 사서 먹고 남으면 이렇게 된장을 풀고 있는 채소들을 넣어 재첩 된장국을 끓여 먹고 나셨답니다 오늘 낮술을 한 잔을 하고 오신 할아버지에겐 더없이 좋은 해장국이 될 것 같습니다 갱죽에 사세요 그러지 살바 뒤다보고 갱죽에 좀 사세요 그래 그럼 안살라요 하면 꼭 사라 하지 강굴은 섬진강 사람들도 아무 때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값도 비싸고 나오는 시기도 짧기 때문이죠 강굴을 무와 함께 썰어 만드는 강굴무밥은 예전 같으면 엄두도 못 냈을 음식입니다 가난도 배우지 못한 것도 참고 견딜만 했습니다 할머니에겐 그보다 더 큰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다섯 남매 어엿하게 대학까지 공부시킨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30여 년 전 큰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것입니다 등록금을 낼 소 한 마리 키워놓을 동안 군대에 다녀오라고 보낸 것이 그만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 장학금 받아서 공락금 넣어놨고 네 몸만 갔다 오면 양성만 가고 가면 내 새 한 마리 키워놓기니까 팔아서 공락금 먹으러 잘 갔다 와 했더만 아이고 이 아버지 한갑 때 아내는 엄마 내가 장기 가야지 했었는걸 엄마 고상 다 했구만 이제 엄마 고상 다 했구만 했었는걸 지대에 흘들 났잖아 두고 알아갔다가 지기 빌고 내가 이리 산다고 산께는 눈물밖에 안 나 그 소 한 마리가 이제 다섯 마리가 됐지만 영영 돌아오지 못한 아들은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전히 밥에 된장국이 전부지만 이 봄 섬진강을 찾아온 강굴과 재첩이 오랜만에 밥상에 올랐습니다 겨울처럼 추웠던 두 분에게도 그렇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할아버지는 봄농사 준비로 바쁩니다 공부하느라 바쁜 아내의 몫까지 하려면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혼자 챙겨야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내심 불만도 있었지만 학교 다닌다고 신이 난 아내의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이거만이 넌 다 갈라 많이 했네 많이 했어요 모든 공부 뒤늦게나마 좀 해갖고 아들한테 전화도 허고 전화를 모래 전화로 얼마나 깜깜해요 너머데 가서 전화 좀 해주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요새는 전화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만 해도 재미가 있어요 매일 오가던 길가에 그새 진달래가 꽃을 피웠습니다 진달래가 꽃을 피웠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제 막 필라고요 무심히 지나쳤던 꽃도 자세히 보니 참 예쁩니다 이런 나이 있었을까? 예쁜 청청이 있었는가 모르겠네 만날 할머니인가 지 죽었다 살아난다 이거 죽었다 살아났는데 한 번 간 자석은 평소라도 못 본다 이거 그런 게 생각나지 진달래는 먹을 수 있는 꽃이라 해서 참꽃이라고 부른다죠 이웃 친구들과 함께 진달래 화전을 만듭니다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동굴납작하게 빚은 다음 위에 꽃잎을 올리면 밥상에도 꽃이 피어납니다 눈으로도 먹을 수 있는 진달래 화전입니다 시린 겨울 같았던 할머니의 마음에도 작은 꽃이 피었습니다 딸아 내 공부해갖고 내 속에 있는 말 다 해줄게 내가 속에 있는 말 다 모누고 내 애가 많아놓을게 말만 눈물이 나 맞습니다 눈물이 나 네 네 뭐라 맛있지 연보농 치마가 봄바람에 희날리더라 꽃이 지면은 내가 울고 봄날은 간다 가끔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인생의 봄날처럼 이 봄도 곧 가겠죠 하지만 너무 아쉬워 할 필요 없습니다 꽃이 진 자리마다 이제 열매를 맺고 푸르른 녹음이 찾아올 테니까요 이 봄 당신의 마음에도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짧은 한철 피었다 사라지는 봄꽃처럼 한 번 가면 돌아보지 않는 시간들이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놓쳐버린 시간들을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시간이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살다 가자 최부람장 하하하하하 네 아우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